SNS 예전 뭐 SNS 특히나 저는 요즘 계속 느끼는 게 너무 완벽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SNS에 뭐 경제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라이프 스타일로든 위위로 가면 또 그 사람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보다 완벽하면 또 더 완벽한 사람이 있고 나는 계속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위로는 사실 근데 위로들이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우리 좀 뭐 세상이 보여주는 완벽함 그런 거 말고 예 제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뭐 피부가 약간 뭐 까문적적하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목소리는 이렇고 그런 것들 안으면서 저 저 여러분들 덕분에 좀 더 사랑이 됐다고 그 말 해주고 싶었어요 예 이제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! 예전의